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뉴 에어로 15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에어로 15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존 거는 잊어주세요. 뭐가 확실히 좀 달라졌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제가 좀 사용해보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외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부분에는 에어로 부분에 이렇게 동작 중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핏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좀 더 멋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무늬가 멋지게 들어가 있고 이 통풍구 부분 쪽에도 금속 재질로 좀 멋지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은 15.6인치의 삼성 4K UHD 아몰레드 패널을 넣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는 3mm로 아주 얇은 베젤을 사용했고요. 3면이 모두 다 아주 얇은 베젤을 넣어서 본체 사이즈에 비해서 화면이 좀 큰 느낌이 듭니다. 게이밍 모니터의 응답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TN 패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더 빠른 응답속도를 위해서 결국에는 아몰레드로 간다고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노트북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이고요. 컬러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엑스라이트 펜톤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 스티커를 보니까 출고할 때 어떤 한 제품 샘플만 인증을 받고 나머지 제품은 그냥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 인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출고할 때 전부 다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이 더 우수하겠죠. 화면은 약간은 빛반사는 있는 타입입니다. 광택이 좀 있는 형태이고요. 그렇지만 시야각은 상당히 우수하고 가까이서 봤을 때도 아주 매끄럽고 촘촘하게 화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작업하거나 선같은 글이거나 또는 게임같은 할 때도 응답속도가 좋고 아주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했었고요. 근데 이 제품이 3면이 전부 다 얇은 베젤로 돼 있어서 카메라 위치가 아래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카메라가 이쪽 부분에 위치하는데요. 카메라는 커버가 있어서 커버를 씌우면 웹캠 커버를 이용해서 만약에 웹캠이 해킹당하더라도 이 커버를 막으면 해커가 볼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 바디를 보면 상당히 견고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 상단 부분에도 이렇게 구멍이 홀이 상당히 이쁘게 뚫려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가운데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터치패드는 상당히 매끄럽고 좋은데 왼쪽 상단에 보면 질문인식기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인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잠금 해제 등을 할 수가 있고요. RGB 퓨전 2.0이 적용됐습니다. 최근 나오는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나 또는 노트북들이 대부분 다 이게 적용되어 있는데 컬러가 더 선명하고 더 밝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주변에 조명이 켰는데도 빛이 상당히 밝고 선명하죠.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요. All Intel Inside 무선 랜과 SSD, 썬더볼트 등 인텔로만 구성된 제품이에요. 내부에 SSD도 인텔 거고 무선 랜도 인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이 제품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제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소개해드렸었죠. 와이파이 6가 되면 IoT가 되는 기기들 점점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장치들에서 통신할 때 다른 장치하고 통신할 때 다른 장치에 대기를 하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6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기하지 않고 동시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할 때 조금의 잔넥, 끊김 이런 부분에 민감할 텐데 좀 더 빠르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1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가 에저 AI가 세계 최초로 적용된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CPU는 i7-9750H가 사용됐습니다. 6호의 12세레드로 동작하는 고성능의 CPU가 사용됐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TS-1660Ti가 사용됐습니다. CPU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시네벤치를 돌려보니까 CPU 점수는 1014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CPU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는 만큼 성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데스크탑 CPU는 그만큼 성능이 더 개선돼서 지금 좀 더 점수가 잘 나오지만 노트북도 인용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3D마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는 14,488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1660Ti이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라서 뭐 2060이나 2070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서 게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좀 기대한다면 이 노트북의 화면 패널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60Hz로 동작해도 좀 잔상 없이 깨끗하게 게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돌려보니까 이 제품도 인텔 SSD가 사용됐는데요.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게 보입니다. 4K 성능도 무척 잘 나오고 쓰기 성능도 무척 높은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치마크 툴을 좀 여러 가지를 띄워놨는데 온도가 지금 한 60도 조금 아래쪽 정도 나오는 게 보이고요. 평상시에 사용할 때 전원을 넣고 사용하면 성능이 좀 잘 나오면서 팬소리는 약간 있는 정도고요. 배터리 모드로 사용하면 팬소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성능도 조금 낮춰지겠죠. 한정된 배터리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뭐 좀 더 조용하게 독서실이나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4K 해상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FHD로 낮추고요. 그래픽 옵션은 올 울트라로 좋습니다. 프레임은 지금 78, 80 요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실제 배틀그라운드 게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데스크탑이랑 여러 가지 게임 해봐서 알지만 그래픽과 모니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144 주파수가 프레임이 144 근처까지 나와주는 게 좋고 실제로도 그런 환경에서 게임 해보면 상당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K, UHD까지 지원하고 대신 프레임은 주파수는 60Hz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레임이 지금 더 높게 나와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이 모니터는 G-Sync는 지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게임을 했던 것과 체감을 해보면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넘길 때 조금 부자연스럽게 끊어진 느낌이 있어요. 마우스는 좀 더 좋은 마우스를 사용하고 마우스 패드까지 끼고 사용해보고 있지만 제가 원래 사용하던 환경에서 그런데 좌우로 넘길 때 이렇게 화면이 조금 뒤져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정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4K, 그리고 U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면은 상당히 선명하고 쨍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할 때는 빛 반사 같은 부분은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그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한 TV를 볼 때 TV 같은 걸 볼 때 약간 느껴지는 그 쨍함 약간 그 되게 빠른 화면 동상 같은 걸 지나갈 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게임할 때는 144Hz를 지원하는 게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픽 작업이나 동상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또 이 모니터가 좀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4K HDR을 지원하는 영상을 재생해 봤는데요. 확실히 화면 좀 더 선명하고 좋다는 느낌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것이 이전의 sRGB보다 25% 더 넓은 340만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네마 색 영역 DCI-P3 100%를 지원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컬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HDR 400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HDR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밝은 곳은 더 밝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볼 수 있어서 영상을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재생을 할 수는 없지만 HDR 콘텐츠를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 모니터는 또 그리고 빛셈이나 빛번짐 이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블루라이트도 기존 LCD 대비해서 40% 이상 차단돼서 8% 수준에 불과하게 보여준다고 예약해서 눈의 피로도도 좀 더 줄이는 타입의 화면입니다. 성능도 어느 정도 되고 4K의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 정확도 이런 부분 좋아서 동영상 편집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색에 좀 인감하신 분들이라면은 모니터 선택할 때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품은 2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2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는 상당히 대용량으로 써요. 94Wh의 대용량 배터리를 넣는데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꼭 게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작업용이나 또는 야외에서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휴대용 노트북으로도 괜찮습니다. 백팩에 충분히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이고 충전 없이 그냥 배터리만 이용해서도 꽤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배터리는 최장 8.5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특징이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쨍한 화면과 아몰레드 패널의 특징을 좀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모니터를 사용한 이 노트북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문가용 작업 중에서 그래픽 작업용이나 멀티미디어 작업용으로 동영상 편집 작업이나 이런 거에 쓰시기에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참고로 새로 나온 모델 시리즈 중에서는 240Hz를 지원하는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모델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